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 입니다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삼성 이외의 다른 소식들도 한번 전달 도록 할게요 시간 되시면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보니까 상당히 따뜻하고 화창하네요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봄 날씨 봄 날씨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학개미들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울쌍이에요 울쌍이고 상당히 별로 안좋을겁니다 상당히 안좋아 지금 상태가 안좋고 좀 계좌 많이 녹아 내려가고 상당히 힘이 드는 개미들이 많을겁니다 지금 뭐 슈퍼 개미들도 마찬가지 아주 슈퍼 개미들도 계좌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왜냐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뭐 뾰족하게 돈을 번다는게 쉽지가 않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요 하락장에서는 그중에 아주 특출난 사람들 뭐 한두 명이나 종목 선택 잘 해가지고 좀 수익을 낼까 대부분 보면 다들 지금 마이너스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녹아내리가 녹아내리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2억 벌었으면은 지금 한 내가 볼 때는 한 5천에서 한 1억 사이 거의 대부분 녹아내린건가요 다시 또 이 녹아내려갔던 계좌가 다시 또 인정은 불어나겠죠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어 오늘 보니까 그 증권사들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증권사 음 지난해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한박 웃음도 막 짚고 난리였었는데 국내 국내 증권사들이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울산이다 지금은 상태가 영 안좋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성적 보면은 많이 처참할 겁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1분기 실적을 석석 내놓고 있어요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순이익이 60%나 급감한 것도 있어요 순이익이 60%나 급감한 것도 있고 실적 발표를 앞둔 그런 증권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분기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화되어 그리고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거래대금이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금감원의 그 공시시스템 보면은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현재 NH투자정권 KB증권이 올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NH투자정권 1분기 연결기준 단기 순이익 보니까 1024억이야 1023억 좀 되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.3%나 빠졌어요 와 진짜 처참하네요 전 분기보다 45.8%가 감소했네요 보니까 그 어팡 아크가 수익지표에 반영되면서 그 분기 ROE는 6%에 그쳐가지고 지난해 분기 평균 15%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서 크게 둔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H투자정권도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상태가 안 좋네요 채권 운용하고 이자 수지가 감소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한 17.9% 정도 46.9% 정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수수료 이 수수료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전년에 비해서 46.9%나 감소를 했답니다 그 유동성 감소 우려로 인해 가지고 주식 발행 시장이 위축이 되어 위축이 되면서 IB 관련 수수료 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 7.9%나 들었다 한 866억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거래대금 위축과 시장금리 급등 등 비우호적인 업종 환경이 최근껏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당분간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감익 기조는 불가피할 것 같다 감익 기조는 불가피할 것 같다 KB 증권도 전분기보다 선방을 했는데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순이익이 많이 줄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KB 증권 1분기 연결 기준 단기 순이익이 1,159억이에요 59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47.9%나 감소를 했어요 또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은 1,511억 원으로 47.83%나 줄었다 영업이익도 47%나 줄었어요 거의 48% 가까이 KB 증권 역시 그 스탁 수수료하고 금융상품 수수료가 전년 대비 했을 때 스탁 수수료는 43.7%나 줄었고 금융상품 수수료 17.1%나 감소를 했네요 반면에 IB 수수료 기타 수수료가 전년 대비해서 좀 뛰었습니다 IB가 한 76% 정도 기타 수수료는 136%나 뛰면서 그나마 실적을 뒷받침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날 또 금융지주 실적 발표와 함께 공개된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분기 1분기 단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3.12% 감소한 1,187억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같은 기간에 신한금융투자 37.8%나 줄어가지고 1,045억 밖에 안 됩니다 아직 그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그 나머지 증권사들의 시장 전망도 썩 좋지 않다 FN 가이드에 따르니깐 올해 1분기에 국내 주요 증권사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4에서 한 26% 정도 극감할 거예요 쭉쭉 빠질 겁니다 올해 1분기에 미래에서 증권 증권 증권의 증권과 추정 단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4.5%나 감소한 2,198억 정도 돼요 2,198억 한국금융지주 단기 순이익은 31.34% 빠진 2,759억 정도 이게 보는 것 같아요 다들 마이너스죠 삼성증권도 46.24%나 감소한 1,554억 키움증권도 전년 대비 37.57%로 줄어든 1,637억 이렇게 다 뚝뚝 떨어진다 증권가에선 단기적으로 본격적인 그 증권어팡 회복이 힘들 거야 힘들 거야 하면서 다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하다곤 하지만은 거래대금이 늘지 않는 이상 본격적인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하긴 요원하다 2020년도 뭐 코로나 발생하고 이때 막 붐이었죠 작년까지는 주로 주로 왔는데 개미들이 이제는 도망개미들도 계속 돈이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다 보니까 돈을 많이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잖아 뭐 돈이 돈을 벌여야 하는데 수익을 내는데 수익을 못 내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앞으로 이제 애널들이 겁내 꼬실 거야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상당히 바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1분기 코스피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이 19조 7천억 되는데 지난해 4분기 대비 13% 감소를 해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42%나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4월 들어서도 19조원 내외로 큰 변화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단기 금리 불안이 진정될 경우 업황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시기를 하반기로 보는데 하반기까지도 썩 좋지 않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을 기하면서 투자하시길 바라요 하여튼 개미들은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당분간 풍부한 유동성을 어 좀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고요 나중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